수시들 다 쓰고 발표 나고 시험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재수생들은 쌤이 뭔 말하는지 알겠지만 옆에 친구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그러면 괜히 이제 화나고 그치 고3은 이제 그걸 겪을 거고 재수생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고 그 상황인데 요렇게만 생각해봐 잘 봐 내가 만약에 나도 그랬어 나도 뭐야 이렇게 니네 나이 때 내가 얘기 안 해줬니? 니네 나이 때 내가 고3 때 나보다 공부를 못하던 애가 우리 때는 1학기 수시가 있었어 7월 달에 합격해 그럼 걔는 인생 끝이야 내년 3월까지 돌아 그게 이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9월 이제 그 수시 2차로 바뀐 거야 그게 지금 제도야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하는 게 모든 고3의 목표였어 그래갖고 1차 합격하려고 했는데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이 이제 고대를 썼는데 나는 고대 법대를 썼고 원래 검사하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또 다른 친구는 그때 식품자원 경제학과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어 식품자원 경제학과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썼는데 나는 고대 법대를 썼고 걔는 십자경을 썼는데 이때 십자경이 안 유명할 때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경쟁률이 낮았고 고대 법대는 항상 경쟁률이 높으니까 시험을 봤는데 내가 떨어졌어 근데 얘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얘는 붙었어 얘가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충격적이었어 근데 문제는 둘이 학원을 같이 다녔어 근데 얘가 7월 달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학교에 와서 막 염색하고 와 너무 열받는 거야 근데 친했어 정말 친했어 근데 너무 열받는 거야 아 물론 합격을 하고 나서 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잖아 나는 이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무너지더라고 근데 포인트는 이때 내가 19살 때니까 너무 배아파서 축하한다는 말을 안 했어 전화를 안 했어 근데 아빠가 전화해 그래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 이러고 안 했어 삐친 거지 내가 그리고 2주 있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자존심에 핸드폰도 없었어 그때는 내가 핸드폰이 없었는데 자존심에 공중전화로 갔어 그래서 공중전화해서 전화했어 봤더라고 그래서 축하해 나 석준이야 축하해 그랬더니 얘가 어 니도 잘 될 거다 이러는 거야 근데 얘는 식품자원경제학과인데 얘는 이 식품이라는 단어가 창피했어 나중에 자기는 자원경제학과 합격했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고대가 안 될 애인데 고대를 자기 생각에는 고대가 어려워서 제일 낮은 과를 넣은 건데 그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어차피 그래도 고대생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 경험이 내가 강해 요 경험이 그래서 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내가 이제 얘를 식이하고 질투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이게 식이하고 질투하게 되면 잡히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엄청 치명적인 약점이래 나중 가면 내가 그래서 쌤이 20대 알지? 아주 암울했던 과거 알지? 28세까지? 이때 내가 뭐야 여자친구 있을 때 쌤이 여자친구가 다 나를 다 좋게 봐줬어 다 좋은데 안 좋게 봐준 게 하나야 이때 내가 연애할 때 나도 연애라는 걸 했단다 어찌됐든 근데 나한테 안 좋게 봐줬던 게 딱 하나야 왜 너는 네 말이 다 맞아 이거였어 너는 왜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근원은 식이일투야 나는 이뤄낸 게 없잖아 남들은 이뤄내고 있잖아 그럼 그 이뤄낸 걸 보면 그냥 깎아내렸어 무조건 다 깎아내렸어 왜 네가 맞아? 너는 네 말이 왜 다 맞아야 돼? 내 말이 맞지? 이랬어 내가 얘가 뭐가 맞아? 내 말이 맞지? 근데 들은 생각은 내가 이룬 건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가난해 근데 내가 공부해서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 근데 가난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고 있어 일반 알바를 하고 있어 일반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내 친구들은 막 쭉쭉 잘나가 막 잘돼 걔네 보면서 막 여자친구가 걔네 잘 됐대 그럼 걔네 열받아 그래서 걔는 쓰레기야 막 이러고 막 이게 내 이게 내 20대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20대가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두 가지가 부끄러워 이때 10대 때 20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내 친구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 여기 하나 부끄럽고 두 번째로 부끄러운 건 20대 때 나는 내 삶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장수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이뤄낸 게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N수생이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청 부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마 알겠지? 그 생각 하지 말고 뭐를 하면 좋겠냐면 내가 어쨌든 니네보다 암울한 세월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지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내가 나도 어쨌든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잖아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어쨌든 강의하면서도 어쨌든 어떤 선생님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누군가도 나를 시기질투하겠지 그리고 나도 그런 소리가 들리겠지 들리지 어떻게 안 들려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들려 들리는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그 말 딱 들으면 얘네는 나를 절대 못 이겨요 그걸 왜 내가 생각하냐면 내가 해봤어서 그래 절대 못 이겨요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시기질투하면 내가 얘한테 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동의예요 그걸 안 해야 돼 그랬어요 안 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너를 시기질투하래 걔는 날 못 이겨요 또 내가 잘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누군가가 아직은 어려서 예쁜 맘 받고 컸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욕해 그럼 그걸 못 견뎌 아직은 근데 크면 그게 즐거워 내가 변태가 아니라 나를 욕해요? 이게 아니라 커리어적인 부분인거나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뭔가를 훼손시키라고 그래 계속 그러면 그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못 이긴다는 얘기 그럼 재밌는 건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내가 시기질투를 받으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하면 너희 할 거 아니야 막 대학 갔는데 막 대학 간 친구가 있는데 막 남자친구가 상겼는데 막 남자친구가 막 서울대 의대 다니는데 열받잖아 괜히 막 그런 걸로 막 열받잖아 그게 남자친구가 뭐예요? 한의대 생기래? 저거 뭔데?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나도 했어 나도 했어 내가 한다 그럼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럼 바꾸면 시선을 바꾸면 바꿔봐 네가 받으면 네가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 봐 네가 상대방을 시기질투하지 하고 인정해 주면 네가 잘 사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 자 누군가가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하는 건 내가 그 시기 질투를 받으면 내 삶의 훈장이야 그거 그래서 누군가가 내 욕하는 걸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야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얘네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를 훈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잘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너가 받아봤잖아 시기 질투를 그럼 그게 나한테 훈장인 걸 알았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잘되고 있으면 다 욕하겠지 시기 질투를 할 거 아니야 그게 대한민국 종특이잖아 잘되는 사람 끌어내리기 바쁘잖아 그럼 생각해봐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회에서 잘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이건 엄청난 사람인 거지 무슨 얘기했어? 이 친구가 만들어낸 성과가 기가 막혀 대학을 잘 붙어 그러면 그는 고1, 고2, 고3 때부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훈장을 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운이 좋았어 인정 잘 안 해 운이 좋았나 보다 왜 나도 저길 넣을걸 저기 뻥쿠났대 아니지 아니지 그의 훈장이지 그러면 너는 네가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못 잊지 이해 됐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경우인 줄 알아? 이 친구 진짜 나랑 친했어 내가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끊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내가 연락을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을 할 거면 선제적으로 돼야 될 대화는 뭐야? 그때 내가 너무 찌질했어 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젠자 너무 찌질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연락을 못하겠어 당연하지 이때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 알겠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라 첫 번째는 내가 받으면 내 삶의 훈장이다 내가 잘 사는 거다 두 번째 남들이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줘라 왜? 대다수는 끌어내릴 거니까 근데 인정해주는 너가 있으면 그 사람은 너한테 엄청 감사해야 할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이를 보면 가만히 보면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서로를 리스펙 해주는 거 있지 그게 가만히 보면 그 두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들 스스로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과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성과를 까드 까내리지 않는 거야 그런 게 엄청 멋있는 거야 니네 연예인들 보면 막 연예대상 받잖아 그럼 가서 막 다 축하해 주지 막 진짜 멋져 이러지 물론 그 중에 배 아픈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전현무랑 기한팔사랑 붙었어 예를 들어 기한팔사가 이겼어 전현무 슬퍼하지 않지 안 슬퍼하지 전현무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그게 진짜야 그게 내가 전현무님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현무님이 커리어에 하의를 찍고 있잖아 근데 내가 같이 있었던 애가 올라갔네 배 아파하면 내가 걔한테 지는 거야 근데 어? 기한팔사가 잘하네? 어? 나랑 있던 애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축하해 라고 하는 건 전현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험생 때 이런 감정이 들 텐데 이 감정을 잡아내는 거는 연습 한번 해봐 그래서 친구가 잘 됐어 그러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나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중에 인정해 줘 인정해 줘 그게 진짜 큰 자세야 쌤이 봤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니네도 다 웃었지? 내 말이 다 맞아 다 틀려 이거는 내가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니야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대학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야 대학이 나를 픽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기준에 내가 충족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점수인 거야 무슨 알겠어? 그러면 네가 하지 못한 걸 남이 하니까 그들은 갈 거 아니야 그럼 인정해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공부해 옆에서 이제 조금씩 붙는 애들 나타날 거야 점점 붙는 애들 나타날 거야 그리고 막 어디 수시보러 갔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연대 수시봤잖아 그럼 니네 그런다고 지가 뭔데 연대 수시를 봐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어 연대 수시를 볼 만큼 자신감이 생겼나 보다 대단한 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너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럼 너도 보러 가지 넌 왜 안 갔는데 네가 못 가니까 간 걔가 배 아픈 거라니까 나는 무서워서 연대를 못 썼는데 걔는 썼네? 쉬이 이거야 알겠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지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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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마 알겠지? 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도 용기있네 설사 그가 연대를 갈 실력이 아닌 것 같다 너 네가 봤을 때 그래도 용기있네라고 해주는 거라니까 알겠어? 왜냐? 너희는 너무 젊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니네가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근데 걔를 깔아 무신게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큰 사람이 돼버린 젊어서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알겠지?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누군가가 너를 무시하면 고마워하고 알겠어? 너는 인정해주고 알겠지? 그렇게 살아 그럼 잘 될 거란다 알겠지? 오케이? 남은 기간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가야 돼 파인 할 때 알겠지?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교재 보시고 추ける 바로 사이 Twitter 그냥 ice 세 Fleisch 떨어 efficiency 죽 짱 소